왜냐면 이거 트수들이 또 쏠까봐 아 이제 무서워 3시간 뒤를 부탁한다 누구야 저거? 흉민아 어 같이 가자 왜 안가 아직도 나도 기다렸지 형 아거 아거 형 어 흉민이 형 이거 탈거 뽑을 수 있대 돈이 된대 개쩔음 형 이거 안 뽑아볼까? 저걸 안 뽑는다고 저걸? 이거 뽑으면 사람들이 뽑지 말래 드래곤 나오면 이제 개쩔는데? 형 하늘 날라다닐 수 있음 야 드래곤 나오면 너 혼자 다 파밍 가능함 다 죽일 수 있어 야 너라면 너라면 S등급에 노려볼 수 있잖아 어딨어 소풍리 어디야? 어 여기 있다 자 이거 뭐예요? 와 개쩔인다 우와 너무 이뻐 바로 뽑아버렸지 A급 다람쥐 꼬리 넌 평생 다람쥐나 찾으러 가라 그냥 멋있다 A급 팩 이래도 안 뽑는다고요? 아 근데 아 근데 아버님 저 하늘섬 발견했거든요 어? 근데 하늘섬에 그 직업 전직하려면 놀이터코인 10개 필요하더만요 아 언제 해 그전에 펫 한번 드래곤 한번 뽑으면 이제 날라다니면서 다 구할 수 있을텐데? 드래곤 A, S급 안 뽑아? 야 아버님 눈 돌아간 거 같은데? 건날개 건날개 필요 없는데? 너 이거 나와서 너 짜증나지 너 이거 뽑고 싶지 않았지 그럼 맞아 날아다니는 거 뽑고 싶으셨구나 아니 차라리 그 귀여운 거 그 중립 타고 다니는 거 그거 그거 해놨지 얘는 좀 사실 최초의 S급은 신고를 준다고? 뭐야 저 뭐야 돌아다니면 최초의 S급 야 이거 가족 사기 다닌다 이거 야 야 핑맨아 진짜 너 한번 뽑은 거 같아? 아니 지금 다주님이 얘기했잖아 10개면은 전직할 수 있다며 난 모아야지 뭔 전직이요 어차피 아니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도전 과제 5개 깨면 어차피 10개 응 아니 근데 그것도 맞긴함 어 자 10개를 미리 모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5개가 추가로 있을 때 뽑는 게 맞아? 그럼 그러면 어차피 뽑을 거면 지금 뽑는 게 이득이지 이동기인데 아니야 10개를 모아놓는 게 이득이야 멍청아 잘 봐 나는 거 뽑아가지고 뭐들 봐? 네더시티 가가지고 건날개 다 파밍하고 어? 돈 벌고 부자 된 다음에 어? 어? 4차 전직도 다 하고? 응 뽑아봤자 중력이가 지금 끌고 있는 저거 존나 느린 거 나와 야 돈 벌어서 사냥터코인 사는 게 낫지 왜 거기서 사냥을 하냐 같은 크루 맞냐고 어? 아니 사냥터코인 왜 사냥을 하냐고 사냥터코인 옛날 사람이다 진짜 핑맨님은 하늘섬에 갈 의지가 충만하다 야 핑맨아 근데 너 지금 딱 뽑은 다음에 S급 뽑으면 진짜 개 비틱이다 응 절대 안 나와 너 지금 가봤자 개적자 칭호도 얻을 수도 없고 응 시바 모자 뽑았더니 D급 3개 2개 나왔어 드래곤 슬레이어 드래곤 슬레이어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거 딱 칭호 얻으면 이제 어? 야 개간지 응 나올 리가 없어 내가 볼 때 잘 떠야 잘 떠야 맷돼지야 부정적이야 진정과 부정의 싸움이야 S급이 어떻게 떠 S급? 바로 D급 탈 것 떠 와 진짜 난 난 너였으면 뽑았다 뭐? 난 니가 아니야 S급 뽑으면 치화로 준다고 아니 쟤는 왜 쳐져 뽑아 S급 뽑으면 개쩐다니까 진짜 미쳤나봐 악어야 넌 내가 지금 내가 뽑아가지고 니보다 안 좋은 거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합리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야 날 제물로 네가 S급 뽑으면 나는 기쁘지 하하하하 아 내가 오늘 좀 심하긴 하네 하하하하 잠깐만 내가 널 투표로 뽑았잖아 초대권으로 어 아니 거기까지 간다고? 내가 널 낳았어 이 새끼야 하하하하 그래도 낳아준 은혜 갚았잖아 이 새끼야 아직 언제 갚아? 지금 고킹이 두 번이라서 내가 약탈3 뽑아줬잖아 약탈3 약탈3 어? 행복히 3을 지금 두 번이나 가져갔는데 그래도 약탈3 뽑아줬잖아 내가 그 번은 그 인첸트한 깝이고 하하하하 그래 그거 고맙잖아 어? 고맙잖아 안 고맙는데 이미 잃어버렸는데 하하하하 그걸 시우아 네가 잃어버린 거지 그거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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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도 집에다 돈을 놓고 와야돼 먼저 가있으라고요? 먼저 가있으라구요? 먼저 가면 안되지 어... 어... 저분 이제... 인첸트 못 하고 가니까 이제 워... well... 아니야? 처음 듣는 얘기야? 아니면 말고 아 인첸트 한번 해줘야 된다고? 어 아 그 주어 주어 좀 붙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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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감? 아 보셨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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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 탈거 뽑았으면 저거 나왔다 운영자님이다 뭐? 에스트컵을 뽑으면 아니 매크로 mpc냐고 야 근데 너 뽑아서 드래곤 뽑지그래 그냥 안 나와 아니 진짜 부정 아니 언젠가 뽑을거면 미리 뽑아야지 왜 미란하지? 응 필요한테로 뽑으면 돼 와 진짜 뭐야 서로 절대 이해보다 난 진짜 이해 안 된다 오늘 이해력이 딸리는거야? 아이씨 자 두 대 자 한 대 내꺼 안 만들어줄거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두 명 타는거지 두 명씩 갑시다 어 뭐야 잠깐만 왜요? 이름 옆에도 개척자라고 뜨네 왜? 뭘았어요? 지금까지 같이 계속 대화하지 않았니? 아니 시X 개쩐다 개간지 아 이거 이제 보셨네 너 지금 봤어? 아보야 선글라스 끼고 게임하니? 전직을 안하면 딱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있는거야 전직해야지 이제 사냥터 돌 수 있어 내가 봤을때 아니 사냥터 어차피 혼자 돌기 좀 빡세 그래서 파티 모집해야 돼 저거 그치 그치 그니까 전직을 해야지 누구처럼 다섯개 그냥 홀라당 패스로 까먹으면 안되지 아 난 내가 최초로 안갈라고 일부러 쓴거지 맞지 맞지 근데 나는 당할뻔했죠 하지만 핑맨 당하지 않았죠 너도 너도 좀 늦게 가 싫죠? 바로 갈거지 병신 는 너 아하하하 라츠기릿맨 여기 조심해야됨 우와 하늘 개이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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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죽는데? 아니야 도와줄게 고인물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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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새끼 무비 잡아주실? 잡아주실? 아 이거 아까 삼식이 죽인 새끼다 이거 다디님 앞에서 가자 어 제가 앞에 오케이 다주님 시청자가 5만원 쓰면 우리도 다 죽거든 거리 벌려 어 벌려 벌려 간격 간격 앞뒤 간격 눈깔아 엔더맨 엔더맨 눈깔아 오케이 좋았다 눈깔아 눈깔아 조심하세요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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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 눈깔아 눈깔아 아 이게 불안하네 이렇게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? 자 눈까세요 이중에 한 명이 삼식이 죽이네요 어 불안해 오우씨 길 정차된 것 봐 어 그래? 불안해서 돌아가기 어디.. 어디야 얘 어? 핀맨님 어디가 핀맨아 핀맨님 핀맨님 우리는 이 새끼 혼자 먹으려고 혼자 떠났네 빠이빠이 아 저 또라이새끼 저거 버리고 가죠 타 타 타 타 자 박자에 맞춰서 오이쉬 어 다리네 하핳 하핳 너 우리랑 다를게 없다 하핳 아 무슨소립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은간이 미안해 하핳 야 나오지마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우리가 삼식이한테 갈 이유가 있을까? 하핳 아 삼식이 구라치는거 아니에요? 어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어 가보죠 어 가고있어 아 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